어딜 가도 눈물이 나고 생각처럼 다 쉽진 않았어 모두 정리하겠단 맘을 먹을수록 더 선명해짐을 느껴 내 맘이 마을에 오늘 밤 너의 집에 데려가 할래 머물러 있지만 시간은 자꾸 흘러 미칠 것 같아 난 왜 말 왜 말 왜 말 하지 못하고 눈물 눈물만 흘리다가 떠나 떠나면 탈 걸음 그 골목 어디 중 니가 있을까 내 맘이 마을에 따뜻한 너의 품에 데려가 할래 숨 쉬곤 있지만 모든 건 끝났어 난 미칠 것 같아 왜 말 왜 말 왜 말 하지 못하고 눈물 눈물만 흘리다가 떠나 떠나면 탈 걸음 그 골목 어디 중 니가 있을까 내 맘이 마을에 따뜻한 너는 어디 중 니가 있을까 너는 어디쯤에 있을까 생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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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말 왜 말 하지 못하고 눈물 눈물만 흘리다가 떠나 떠나는 탈 걸음 그 골목 어디 중 니가 있을까 왜 말 왜 말 하지 못하고 내 맘 내 맘만 숨기다가 떠나 떠나 떠나는 탈 걸음 그 골목 어디 중 니가 있을까 생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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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는 탈 걸음 그 골목 어디 중 니가 있을까 내 맘이 마을에 따뜻한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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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레인보우 키스 더라디오 그 네 번째 날 스페셜 DJ 샤이니 온유 만능 열쇠 키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방송 상태가 잠깐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들어보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죠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DJ를 가끔씩 슈키라에 와서 할 때가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일도 많고 좋은 경험해가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정신도 없어요 솔직히 근데 되게 많은 사연 접하면서 이렇게 공감도 할 수 있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진행하다가 사연 소개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은 슈키라 홈페이지 선곡표 꼭 확인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주소 꼭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레인보우 키스터라디오 내일은 밝고 명랑 쾌활함이 넘치는 노란색으로 함께하는데요 누굴까요? FX의 루나씨와 크리스탈씨가 오십니다 잘 어울린다 노란색 FX가 꾸며주는 레인보우 키스터라디오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희는 라디의 커플송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특은혁이 형이 매일 하는 끝인사가 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키씨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해봅시다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 음 grunting 알唐 함께서 보면 예뻐 근데 옆에서 봐도 예뻐 가끔 뒤에서 보는 듯한 원래 너를 감고 싶어지니까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